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관련된 걸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등기수에 대해서 구두 신청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신청서 내지 신청 정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신청 정보를 낼 때 그 신청 정보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제3자 허가동의 승내에 필요한 정보, 인감증명 등등 아주 여러 가지 등기별로 해당되는 첨부 정보는 많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신청 정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 증명 정보,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 세 가지 부분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83페이지를 비추면 됩니다. 기본서 교재 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서 등기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객체인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당사자, 당사자 간의 서로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됐다. 그럼 이에 따라서 계약이 다 이행되고 나면 그에 따라 물건 변동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계약과정. 그래서 만약에 등기 절차는 이 다음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신청정보라고 명칭만 바뀐 거예요.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신청서, 구두신청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정보를 내야 되고 이 신청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첨부정보, 첨부해야 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등기별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 같은 것은 이건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일반 거래에서는 필요 없겠죠. 또 농지증이다 그러면 농지를 거래할 때 필요하겠죠. 이렇게 등기별로 일반적으로 특수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 객체, 이 객체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등기소와 관련된 이 부분 세 분으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신청정보를 볼 때, 등기 신청정보는, 신청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기 한 건당, 원칙이 뭐냐? 원칙이 1건, 한 건당 1신청주의, 신청산화시, 1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1건, 1신청주의, 이렇게. 한 건당 하나의 신청서를 내라.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등기가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두 장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 건을 하나의 신청서로 내는 걸 우리가 일괄신청이다. 일괄신청, 그럼 일괄신청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여러 건을 한 장의 신청정보를 내려면 네 가지 조건, 즉 관할이 같아야 돼요. 관할. 관할 등기소 같아야 된다는 거죠. 등기소가 다르면,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각 등기소별로 따로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넣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는 매매고, 하나는 증여다. 그럼 서로 따로따로 작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등기 목적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한 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고 한 건은 근자당권 설정 등기다. 그럼 등기가 서로 목적이 다른 등기가 두 건이 있죠. 그럼 그건 한 건으로 하나의 신청정보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문은 여기까지 나왔지만 여기에 당사자까지 갔다는 전제하에서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일건, 일신청이 원칙이지만 일괄신청이 예외가 있더라. 그리고 법률에 일괄신청으로 규정한 것이 규칙 47조 1항에 가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공동담보, 우리 기본규제에 써놨죠. 간단하게는 공동담보 신청할 때 여러 건 한 장 신청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관련돼서 경매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말 쏠 때 이런 경우는 한 장의 신청정보를 그냥 촉탁해버리죠. 이러한 몇 가지, 매각이란 건 경매를 말합니다. 몇 가지의 경우에 규칙 47조에 규정된 일괄신청의 특별규정도 있습니다. 이 특별규정 이외에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관할이 같고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고 당사자까지 갔다면 한 장의 신청서로 여러 건을 낼 수 있다. 이걸 일괄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신청정보에 기명란이나 서면에서 제출하면 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에 여기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신청정보의 내용을 보면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반드시 써야 될 걸 우리가 필요적 정보라고 해요. 필요적 정보라는 것은 이것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만약 필요적 정보가 흠결이 생겼다, 빠졌다 그러면 등기를 안 해주죠. 각하입니다. 각하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적 정보 상당히 요즘에 여기까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임의적 정보는 이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은 법률상 허용되는 거예요. 법률상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지 법에서 금지된 걸 약정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이걸 신청정보에 써야 됩니다. 등기 신청정보에 쓰게 되고 약정이 있으면 이걸 신청정보에 신청정보에 여기에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등기하게 되면 이것은 대학력을 당사자 2위 제3자에게 대학력을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임의적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적 정보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럼 보세요. 이 등기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를 봅니다. 객체인 부동산 관련된 부분 이게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건물, 구분건물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부동산 표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정보와 관련된 것은 예시 내용을 보면서 같이 따라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본 교재에서는 86페이지를 비추면 돼요. 신청 내용은 86페이지 보면 거기 양식이 나와 있죠. 그럼 신청서, 대표적인 것이 매매에 의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그러면 거기 첫 번째가 부동산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가 첫 번째 나왔죠. 자, 객체인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된다. 여기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건물이냐. 즉, 이 예에서는 구분건물인 집합건물, 즉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동건물 표시와 전유분건물 표시, 대주권 표시, 그 다음에 대주권의 종류와 비율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거래 신고, 1년 번호가 다 기록되고 거래 가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표시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은 계약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 원인은, 자, 원인 일자는 계약 일자고 등기 원인은 매매라면 이 매매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증여라면 증여,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이 되는 것이며 원인 일자는 그 계약 일자, 이것이 원인 일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속이라면 사망 일자가 원인 일자가 되겠죠. 이렇게 등기 원인,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근장권 설정이라면 근장권 설정, 이런 것이 등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적 정보 중에서 당사자에 관련된 부분, 당사자, 당사자 중에서 취득하는 사람은 권리자, 상시하는 사람은 의무자라고 했을 때, 권리자, 의무자 표시인데, 이게 자연인이면 자연인의 인적상을 기록하겠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야 될 겁니다. 법인이면 법인의 명칭이나, 법인 등록번호, 법인 본점 소재, 이걸 쓸 겁니다. 이렇게 자연이냐, 법인이냐, 권리능력은 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이냐, 여기에 따라서 당사자 표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8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표시,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그리고 밑에 당사자인 의무자, 권리자 표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87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에 필요해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이건 해당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얼마냐, 그 다음에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과 관련해서 각종 세금이나 신청수수료 문제, 이것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이것이, 이 등기필정보는 과거에 등기필증이라고 썼을 때는 이 첨부정보소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등기필정보라는 말씀은 신청정보 중, 이 신청정보 중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 거기다 이 등기필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정보 문제도 여기 지금 신청정보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등기필정보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신청정보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청인이 누군가, 신청인 표시, 신청인, 그 다음에 신청인도 본인들이 할 때는 본인들 이름 쓰면 되지만, 대리인, 즉 우인받은 법무사 등기 쓸 때는 대리인, 법무사, 공개, 동일하게 쓰면 되고, 신청한 날짜, 몇 월, 며친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표시, 어느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하던가, 어느 등기소 표시, 이렇게 쓰는 것이 신청정보의 꼭 필요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첫째, 객체에 관한 부분, 두 번째 당사자에 관한 부분, 세 번째 등기소에 관한 부분 나눴을 때, 이렇게 일일이 이걸 다 암기하려고 머리가 아프고 암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객체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맞아 있는지, 그 다음에 당사 표시가 제대로 맞아 있는지, 원인과 목적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등기소와 관련돼서 각종의 세금이라든가 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그리고 관할 등기소 표시와 신청한 날짜, 이것이 등기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정보에 관한 부분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라고 해서 다시, 여러분 85페이지, 책에서는 85페이지입니다. 임의적 정보, 임의적 정보라는 것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법률의 근거 없는 것은 약정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매를 함께 약정해서, 우리는 경매 금지 특약을 맺자 하더라도, 경매 금지 특약은 물건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경매를 넣지 말자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건 법정주의에 위반된 내용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약정해봤자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임의적 정보라는 것은 이렇게 약정할 수 있는 것, 약정이 돼 있다면, 이건 어디에 나타나느냐, 계약서인 원인증명정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약정은. 그럼 이건 신청정보에 써야 돼 있대, 이때는 반드시 써야 돼,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신청정보에 기록하게 되면 등기라고 해야 되고, 등기하게 되면 당사자 2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청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정보종, 이렇게 표적정보와 임의적정보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임의적정보의 종류 외 중에서 거기 언급된 게 있죠, 교재 85페이지에 보면, 일반적 임의적정보라고 해서 환매 특약 등기일 때 환매 기간, 민법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정이 있으면 이걸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소멸 약정, 그다음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 이게 전형적인 임의적정보의 예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각종 등기별로 임의적정보는 오히려 역으로 각종 등기별로 각 눈에서 필요적정보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용익물권 중에 이렇게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채권 중에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각종 권리등기 들어가면 반드시 써야 될 것, 필요적정보에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에서의 경우에 목적과 범위를 써라. 지역권에서는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를 기록해라. 자, 전세권에서는 목적이랑 없고, 전세금과 전세권의 범위, 전세권의 범위 및 전세금, 그다음에 임차권 차임, 이런 것이 필요적정보에 속한단 말이에요. 필요적정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적정보, 이걸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를 뺀 나머지, 존속기간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 강론에 가면 각종 등기별은 오히려 요 필요적정보를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기억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요 내용이 85페이지에 도표로 그냥 정리를 간단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 임의적정보와 필요적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 이게 이제 간인, 간인, 신청정보와 장수가 값질치 두 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 있고 또 한 장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찍는 걸, 중간에 도장 찍는 걸 이걸 김아무게 찍었다. 이걸 간인이라고 해요. 간인. 페이지가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인은 각 당사자 중, 각 당사자 중 1인만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다 AB, 매수인이 CD, 이렇게 둘씩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자 측에서 어느 한 사람, 권리자 측에서 어느 한 사람만 간인해도 된다. 이것을 각 당사자 중 1인만 간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전원이 간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신청, 등기 필요한 신청정보에 간인할 때는 각 당사자 중에 1인만 간인하면 되고 신청서에 서명을 했을 때는 서로 연결해서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것이 뭐냐. 정정, 글자를 고칠 때 신청정보에 글자를 고치는 걸 우리가 정정인이라고. 정정인, 정정인. 이 정정할 때는 이것은 전원이 날인하고 그 글자, 수, 고친 글자 수를 기록하고 전원이 다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정할 때는 전원 날인, 간인할 때는 각 당사자 중 1인만 간인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정보 관련된 것은 이런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눈으로 보시면서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 기록된 신청정보 양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에 여기 등기 원인이 뭐냐 썼으면 원인, 원인. 이 원인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정보에 몇 월, 며칠 매매라고 썼으면 원인과 원인일자가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원인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라고 쓰면 매매 계약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증명정보라고 하죠. 이걸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등기 원인증명정보예요. 원인증명정보고. 그래서 원인증명정보 관련해서는 여러분 교재는 88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됩니다. 즉 원인증명정보라는 것은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나 또는 법률사실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각종 계약서가 전형적인 원인증명정보가 되겠지만 만약에 상속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 관련된 상속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인증명정보가 되는 거예요. 상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유원증서, 유원과 관련해서 유원증서 등등. 상속자산판원협의서, 사인증여증서 이런 것들이 다 원인증명정보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원인증명정보 요건은 과거에는 원본 자체를 내는 거고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요건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증명정보를 가지고 원본 그 자체를 가지고 과거에 등기필증을 만들 때는 요건이 엄격했었는데 지금은 원인증명정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등기필 정보로 바뀌면서 원인증명정보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인증명정보가 되지 않던 상속을 증명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원인증명정보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원인증명정보는 원본 그 자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증명정보에서 특히 요즘에 최근에 문제 됐던 것이 뭐냐면 원인증명정보에서는 검인계약서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왔습니다. 검인 문제. 검인계약서 문제. 등기 원인증명정보에서.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기본서에서는 페이지. 지금 현재 어디를 보시냐면 검인계약서는 89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 거기 보면 부동산의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례로서 검인계약서 문제. 네. 그래서 이 검인계약서 문제는 현재 제도 없어진 게 아니라 강화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즉 등기 원인이 계약일 때. 이 계약의 종류는 많겠죠. 그 다음에 무슨 등기이냐면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바로 등기 목적입니다. 등기 목적이 이럴 때는 시장군 수청자부터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요게 바로 원인증명정보 관련해서 검인계약서 문제인데. 특별조치법상 요 검인계약서 문제.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은 등기 원인이 반드시 계약일을 원인으로 and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아서 내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면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검인 대상이 아니며 계약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계약인데 등기 목적이 전세권 설정이면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소유권 이전일지라도 보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했다. 그럼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화에서 우리가 검인계약서를 냈었는데 문제는 이런 원칙적인 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만 검인을 받을 필요 없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럼 검인을 받게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걸 보여야 되죠. 개인 간의 계약 내용을 국가가 이걸 관여하겠다는 거죠. 확인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탈세를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탈세나 투기 목적이 전혀 없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첫째, 일방 당사자가 누구냐. 일방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것이 당사자 중 일방이다. 그러면 굳이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 목적 탈세를 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민을 받은 거로 의지해. 거민을 받은 거로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거민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더 강력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민 받은 거로 본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는 나왔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는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는 좀 더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정도는 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각종의 법률에서 규정한 거민가를 본다는 것은 첫째가 우리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에 의하면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즉 대학적으로 본 사람은 초등학교는 나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또는 주택 거래 신고 지역이라면 주택 거래 신고. 이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가면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제, 모험한 거로 본다라고 간주한다는 규정했을 땐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하위 단계에 있는 것들은 다 거친 거로 보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수익권 이전 등을 하지만 거민을 받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 누구냐.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그리고 관계 법률에 의해서 거민 받은 거로 본다라고 특별히 규정한 거.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든가 거래 신고를 받은 거나 주택거래 신고. 이렇게 이런 특수한 경우는 거민을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민은 계약서 자체의 거민을 받기 때문에 만약 일방 당사자가 협력을 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바로 이행 판결을 말하죠. 원인은 이렇게 법률을 했는데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분들 수험생들은 오래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면 거민을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거민권자는 행정청, 시장 등 행정청으로부터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고 이건 법원에서 사적자치원에 따라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협력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관련된 사법부 소속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공직구청장이 당사자 안에 법원 판결을 받은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원하는 이전 등을 하는데 일방 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행 판결을 받았으면 원인이 계약이고 매매고 숙고 이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판결서 자체의 거민을 받아라. 판결서 자체의 거민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판결서 자체의 거민을 받는다. 그리고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문제. 즉 대상이 무허가 건물인지 어떤 토지인지 이거는 거민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를 했다고 계약을 오늘 이전 등을 하기 때문에 거민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라거나 이럴 경우는 이렇게 이전 등기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 이전 가등기도 이전 등기는 아니에요. 이전 본등기 할 때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는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민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과거에 출제된 것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다. 그래도 무허 건물이면 계약으로 이전 등기라면 거민 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계약이 아니고 판결이나 경매나 또는 수용이라든가 또는 상속이라든가 이런 계약 자체가 아니므로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이런 때는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 하지만 특수한 경우죠. 거민 받은 거로 보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그 원인이 계약이라 했을 때 대부분의 계약은 뭐냐? 매매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매매가 있는 건 아니라 증연하든가 이런 계약이 있겠죠. 그러면 이 매매의 경우는 바로 어떻게 되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매매에 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 지금 현재 31년에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쪽으로 거래 신고 필증으로 가기 때문에 거민 받은 걸 본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민 받는 절차는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민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거민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더 엄격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거민 제도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한다면 이 증여 계약서에다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의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규정된 것은 거민 계약서에서 언제 거민 계약서를 내느냐.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다라는 얘기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심사할 때는 형식적 심사. 즉 서류만 보고 했었다. 그다음에 거민 언제 받느냐. 거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당사자 중 1인이냐. 우인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법무사 또는 법무사라든가 중개사도 다 거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90페이지 양가로 4번에 거민을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정리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원리별로 이렇게 계약을 원인. 등기 원인이 계약이다. 정리 목적이 소유권 이전. 이때 거민이 대상이 되지만 즉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더라도 거민 대상이 아닌. 즉 거민 계약서 안 되는 경우 언제냐. 일방당사, 국가나 집합, 자치단체인 경우. 그다음에 관계 법률, 특별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거민을 받은 걸 본다. 간주하는 제도가 있는 거.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적으로 온 사람 초등학교 나왔다. 그럼 굳이 거민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요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제가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민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1번처럼 원인 증명정부와 집행위원의 판결서일 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으라고 했으며 2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서. 전부 다 무허가 건물 계약 대상이 무허가 한지 여부는 이 거민에 영향이 안 미친다겠죠.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뭡니까. 이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최초의 매매가 분양 계약입니다. 즉 건물 신축한 건설에 대해서 원시추겠죠. 보호정 등기 한 다음에 최초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이 분양이기 때문에 계약을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거민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신탁 해지 약정서를 원인성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신탁 해지 약정서라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니까 거민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계약 해제로 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핵심은 이전 등기 하는 말소 등기 함으로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5번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허가를 받았으면 거민을 받은 거로 의제 본달하겠죠. 그래서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관련된 거 이거. 이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이 방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래요. 자 두 가운데 문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면 자 이것은 등기를 지금 신청 단계냐. 자 신청 단계냐. 또는 등기를 마친 단계냐. 여기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청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바로 의무자의 등기 진정성.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자 마친 단계. 등기를 마친 단계. 등기를 마친 경우. 즉 완료 단계죠. 완료. 등기를 마쳤을 때는. 이때는 새로운 권리자. 새로운 등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기본 원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A로부터 B로 넘어갈 때인데 이렇게 A 매도인이 매매라면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가 돼서 이렇게 신청한다는 거. 그러면 이때 의무자. 이 사람이 과연 이 부동산에 진정한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이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해줘요. 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고는 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순서는 뭐냐.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문서, 땅무서를 넘겨줘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대금을 받았으니까 이걸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출했다면 의무자의 진위 이것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진정성을 보장한다. 이 진정성은 누구냐. 등기 의무자의 진위를 말합니다. 등기의 의무자의 진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끝나면 이 사람은 새로운 등기결자가 됐어. 새로운 걸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등기관은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신청 단계에서 얘는 A는 종전에 자기가 취이득할 때, 과거에 취이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등기가 끝나면 이 B라는 사람은 새로운 궐자 됐으니까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 단계 이 A는 얘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거에 취득할 때는 등기 궐자였지만 이걸 처분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이때 다시 의무자의 진위로 바뀐다. 살 때는 궐자였었고 팔 때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이득할 때 받았던 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등기 끝나면 새로운 궐자는 바로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한쪽만 출제했다, 이거 섞어서 최근에 다 한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이게 신청 단계인지 마침 단계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신청 단계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마침 단계는 새로운 등기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필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단계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자, 진정성이라는 의무자의 진정성이라고 했죠. 그럼 의무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공동신청. 그래서 언제 내는가를 봤을 때 제공하는 경우는 물어보면 이걸 볼 것도 없어요. 언제냐? 공동신청에서 낸다. 왜?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신청하는 거니까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신청이라면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야 된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고 즉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 공동이 아닌 단독신청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단독신청에서는 원래 의무자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내는 거. 다만 주의할 것이 단독신청 중에서 판결에 의한. 원래는 공동신청하는데 어느 일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판결받았을 때. 그중에서 누구냐?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신청할 때는 제공해야 됩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 얘기는 뭐냐? 매수인, 특수한 매수인. 제가 지난 시간에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다겠죠? 강부자. 이런 경우는 의무자가 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등기 안 해가죠. 그러면 의무자 측에서 등기 인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겠죠? 인수청권 행사해도 등기를 안 해갈 때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이행 판결을 받아서 그냥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때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 단도로 신청할 때는 본인이 가져온 등기필정부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정부가 이건 절대로 재발행이나 재발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건 하지 않기 때문에 멸실 없었다든가 등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 이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시켜주는 방법은 의무자 본인이 직접 등기관한테 출석해서 진정성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명의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떡합니까? 다 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외국인등록증이라든가 국내 거소신고증 같은 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러면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기관 면전에 나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관 면전에서 확인을 받는데 이때 직접 의무자가 출석해라.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확인 조서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공무원인 등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 등기신청을 대리인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등기신청을 대립고 있는 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등기신청을 맡겼을 때, 위임했을 때, 이미 대리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위임받은 법무사 등은 두 번째가 대리인에 의한 신청. 이때 대리인은 법무사, 변호사 같은 이런 등기신청 대립고 있는 법적으로 주어진 자들 말하죠. 이때는 확인정보, 이게 확인정보라고 표현하는데 확인 서면이라고도 했던 거예요. 확인 서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인 등기관은 아니지만 공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반드시 등기업무를 변호사 같은, 법무사 같은 이런 자격자 대린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업으로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자기가 바빠서 못하겠다. A, B가. 그러면 당사자 중에서 동생이나 형이 대신 우인받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의무자가, 의무자가 신청서랑 우임장의 의무자 작성 부분이 있다고 했죠. 아까 신청서 양식 중에서, 신청정보 양식 중에서 의무자 표시된 부분을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을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중 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고 공증정보, 공증서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공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당사자들이 할 때, 즉, 자격자 대리인한테 등기업무를 맡기지 않고 의무자가 궐자한테 우임해줬다. 그럴 때는 당사 직접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공증사업에 나가서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증인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공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리인과 거의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신청단계의 등기필 정보 문제인데 이게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이걸 내는 거지만 등기필 정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신청정보에 기입한 내용이 됐던 거예요. 등기필증이라는 말 쓰면 첨부정보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신청단계 문제 그래서 공동신청할 때 제공해라. 단독신청하면 낼 필요 없지만 하나 주의할 게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할 때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승소한 의무자에서 의자를 잘 보시면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할 땐 제공한다. 의자를 잘 보세요. 그 얘기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신청할 때 내지 않고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만 낸다. 이 의자, 이 의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다는 걸 꼭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기 끝나고 나서 끝나면 이 사람이 새로 권리자가 됐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나타났을 때 이 새로운 권리자가 나타난 걸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해요.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각종 설정, 각종 이전, 보존, 설정, 이전. 이 세 가지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만드는데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어요. 이것은 끝나고 나서 문제죠. 그런데 등기법에 보면 새로운 권리자라고 했죠.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권리. 권리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이 세 가지. 권리, 소유권, 보존등기, 각종 이전 등기. 이 세 가지 등기의 경우는 기입등기,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와 관련해서 이전, 설정, 가등기도 있어요. 이전, 설정, 가등기. 이때, 가등기 중 이전, 설정 이때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거나 등기명인 표시 이런 것들은 안 낸다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표제비 등기 이런 건 필요 없죠. 그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도 관련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단 변경, 경정 등기 중에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 하나 예외, 경정 등기 하나 예외. 예외가 하나씩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변경 등기인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뭐냐. 합유, 민법상 조합재산에서 합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게 예외 하나 있고요. 조합원이 증가했을 때, 조합원이 늘어났을 때라는 거죠. 경정 등기 중에서는 단독 소유를 공유. 예를 들어서 값, 또는 A, 단독 소유를 값을, 또는 A, B, 공유로 경정한다. 공유로 경정한다. 경정. 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등기다라는 표현이에요.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다. 좀 어렵죠. 그래서 등기 끝나고 나서 마친 경우 완료하고 나서 등기필 정보를 새롭게 만들 때는 첫째 권리와 관련된 권리의 보존, 권리의 이전, 권리의 설정 등기. 그리고 권리에 대한 이전 설정, 가 등기. 따라서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등기 필요 없고 등기명인 표시와 관련된 것도 필요 없어요. 주소 변경이 필요 없고. 다만 예외가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 예외.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 등기가 하나씩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전제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등기 신청인과 등기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일치한다는 전제예요. 등기명의자. 이것이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권리해야 되는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인과 명의자.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비록 권리등기일자도 안 만든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것이 뭐냐. 채권자 대위 신청인. 채권자 대위 신청. 앞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채권자 대위 신청 신청인은 누구냐. 채권자. 명의자는 누구냐. 피대위 채무자명으로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권리등기일자도 안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때. 이렇게 승소한 의무자. 얘가 매도인이 단독 신청하면. 지금 권리자는 누구냐. 명의자는. 명의자는 여기 권리자명으로 되는데. 신청은 의무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소한 의무자. 판결 받아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경우는. 이럴 경우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청인은 의무자며 명의자는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미등기 부동산에 의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등기했다는 것은 신청인이 없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직접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전형적으로 권리와 관련된 바로 이런 보존등기관 설정 관련된 등기지만. 권리에 대한 등기지만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등기필정보를 잘 봐라. 이것은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다. 등기를 마친 단계에서는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고 등기관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진정성이라면 의무자의 진정성이니까 의무자는 어디에서 출연한 단어냐. 공동신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신청이라면 내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신청하면 낼 필요 없어. 전형적인 게 뭐냐. 단독신청 상속등기. 단독이니까 안 냅니다. 공동신청, 매매 당연히 내죠. 그 다음에 유원과 관련된 유증에 따른 등기. 특정 유증이든 포괄증이든 묻지 않고 유증은 모두 다 공동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필정보와 관련된 것은 언제 내느냐. 이 내용을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 또 보실 게 포괄승계 이내엔 등기. 이것은 원래 계약을 해놓고 등기 전에 일방인 사망 환경을 말한다겠죠. 포괄승계 이내엔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냅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라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단독신청임으로 안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각각 이런 내용을 판단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항상 보장되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냐. 관공서.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관공서는 비록 의무자일지라도 등기필정보를 내지 않는다겠죠. 이런 것은 진정성, 보장, 제도의 목적을 생각하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신청단계냐 마친단계에 따라서 신청단계에서 언제 내느냐. 안 내는 단독신청이 안 되지 않지만 예외가 하나 있더라. 승수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일 때 의자를 잘 보라겠죠. 낸다. 이게 멸실등으로 없어졌으면 절대로 재발행, 재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조치, 의무자 진입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의무자 직접 출석해서 등기한 것부터 확인 조서를 만드는다. 두 번째 등기시청 대리권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즉 임의대리 신청할 때는 이때는 우임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정보. 즉 확인서면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이런 대리인한테 맡기지 않을 때는 공증정보. 즉 의무자 신청서 중 의무자 이름 쓴 부분에 대해서 공증사업을 써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를 맞췄을 때는 새로운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 등기필정보를 만들고. 그럼 신청단계에 의무자가 제출했던 등기필정보 어떻게 되냐. 이건 자기 역할을 다 했죠. 등기관이 의무자 진입을 확인했으니까.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건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쓰레기통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단계의 등기필정보 역할. 그 다음에 등이 끝나면 새로운 등기필정보와 나오더라. 이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91페이지에 보면 등기필정보 신청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입을 증명한다 했고 등기를 맞춘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한다 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 다음 92페이지 가면 등기필정보 멸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린 것이고. 등기필정보 다 마친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데. 여기 9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등기필정보 작성 관련해서. 그 양식은 여러분들 바로 95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필정보 내용이 거기 권리자라든가 고유번호 소재, 접수일자, 등기목적 이런 거 다 쓰고. 그 밑에 부착기준선에 보안 스티커를 떼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붙어 있습니다. 일련번호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자릿수로 구성된 일련번호가 있고요. 거기 비밀번호 50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필정보 문제 나왔을 때는 항상 과거에는 이거 참고로 보면 이거는 과거에는 이건 어떻게 변형된 거냐면 등기필정보가 이것은 과거에 등기필증, 등기필증이라는 말을 쓰다가 그 다음에 등기필증과 등기완료통지제도 등기완료통지 등기완료통지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등기필증제도 운영되다가 등기필정보만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 이렇게 바뀐 건데 즉 다시 설명하면 등기필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정보와 엔드완료통지가 되든가 등기필정보 요건이 안 되면 이건 만들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만 하든가 이렇게 등기수에 대해서는 등기 끝나면 영수증 주듯이 완료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등기완료통지는 항상 하지만 등기필정보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등기필정보 및 엔드완료통지가 되고 이거 등기필정보 만들지 않는, 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등기완료통지서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는데 95페이지 내용에 그거 보시면 등기필정보 및 완료통지는 이 두 가지 해당되는 경우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실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신청정보, 그 다음에 원인증명정보, 등기필정보 이 세 가지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